안녕하세요 말벌이요 우리 배추밭에다가 말벌이 집을 지났어요 아닌거 티나죠 말벌이 이제 나무에다 집을 지났는데 거기다 막 터주고 불 붙이고 하면 산불도 위험도 있고 해갖고 배추밭에다가 이걸 따가지고 다시 와서 심었어요 벌도 그대로 지금 다 모시고 왔거든요 기억 비행도 다 해고 이제 좀 안정적인 상태가 됐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서 많이 다니진 않았는데 안에 버리진 많이 있거든요 오늘 출연하는 이 말벌은 등검은 말벌이라 그래갖고 2000년대 초반에 부산항으로 우리나라에 유입이 딱 된 다음에 이게 지금 사람도 막 겁나게 많이 죽이고 꿀벌도 많이 죽이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나쁜놈들이거든요 우리집 꿀벌도 옥에 야들이 물고 가가 주드새끼 키운다고 막 물고 가고 이래갖고 제가 이거를 우리 꿀벌들 보는 앞에서 다 막 터잡죽이 있어야 되는데 뭐 산 산이라서 그건 뭐하고 날씨 때문에 일단 여기서 싹 조지 볼게요 오늘 이 말벌집에다가 설치하는 이 폭탄은 이제는 아니지만은 지금 이 중국산이긴 하지만은 폭발력이 엄청나요 중국이 보면 군사 강국이잖아요 야들이 화약도 잘 만들거든요 이 말벌집 날라가는 거 오늘 한번 봐봐요 오늘 이 재밌는 거 이 추운 날 산에 가가 저거 다 갖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 찍어가 딱 올려놨는데 구독 한번만 해 주십시오 굽신굽신 지금 짬뽕식이 나 놨는데 짬뽕 다 불어 터지는데 일단 다 찍고 세팅해 놓은 거 누가 훔치갈까봐 다 찍고 철수하고 그래 뭐 해야 되는데 짬뽕 다 불어 터지겠네 빨리 하고 가가 밥 먹어야 되겠다 아까 집사람이 밥 먹으러 오락했는데 이 말벌집 누가 훔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겟든요 여기 지금 삼각대 세안안에 카메라 훔치가는 게 아니고 말벌집 누가 훔치가냐고 벌이래 베베베베베 넣는데 아무튼 이제 뭐 폭탄을 막 집에다가 이러면 막 집어넣고 있으니까는 벌이 이제 아 큰일 났다 싶은 거라요 막 기 나오죠 지금 막 쏘고 막 손에 막 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장갑이 장수말벨도 못 뚫는 거예요 집가지 끝에 어떻게 뚫는다고 지금 아 됐고 일단 이제 다 설치가 됐어요 자 한번 터잡으러 가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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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거 같죠. 지금 고기 굽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 말벌 애벌레 볶아 먹으면 맛있거든요. 근데 지금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화약 냄새가 많이 나서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설치해 놓은 폭탄들이 지금 다 잘 터졌으면 이 위에까지 박살이 났을건데 이게 터지기 전에 한발이 밑으로 툭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밤만 날아가고 그래도 지금 말벌들이 정신 못차리고 있네요. 어디 여왕불이 있지 싶은데 애벌레를 또 잃어보니까는 좀 불쌍하긴 한데 이 애벌레 처음보다 저 말벌들이 굴벌 잡아가지고 자근자근 씹어가고 고기 덩어리 만들어 갖고 그리 물고 가가서 다 키워난 거거든요. 그래갖고 뭐 내일 또 잡아와서 또 터줄 거에요. 폭죽은 지금 막 이빨 갖다 놨는데 내일 또 따와가지고 또 터줄 건데 그러면 내일 또 보러 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되죠 이게 구독 한번만 해주세요. 굽신굽신 자 여왕벌이 등장했습니다. 조금 다르게 생긴 벌 하나 있죠? 자가 등거운 말벌의 여왕벌이에요. 시원하게 생겼죠? 슬퍼 슬퍼 치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